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후, 중국발 크루즈가 오늘 처음 제주에 왔습니다. 큰 손으로 불리는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지역경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한 2만 4,700톤급 크루즈선 블루드림스타워가 제주항으로 들어옵니다. 모처럼 제주를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환영하기 위한 풍물 공연과 기마대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크루즈가 정박하자 중국인 관광객 660여 명이 줄지어 내립니다.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허용된 이후, 중국 크루즈 단체 여행객이 국내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하루가량 제주에 머물며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와 면세점 쇼핑을 즐긴 뒤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유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침체됐던 외국인 관광시장에도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유커들이 다시 온다고 해서 K-패션 트렌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새로운 브랜드들을 런칭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고객들을 위해서 구매 금액별, 카테고리별 선불카드 및 할인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내 제주 관광에 대한 관심이 여전해 단체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내년 제주에 입항 의사를 보인 크루즈선은 현재 330여 건. 이 가운데 80%가 중국발 크루즈선으로, 이를 통해 관광객 9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주 관광의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